그 여자 실종 낸거랑 그 남자랑 분명 반면이 있어요. 대체 누굴까요? 당신 혹시 진작 가는 사람 없어요? 당신 편히 헛걸음에 꼽는거래? 무슨 얘기에요? 그 남자가 나라고 그러면 당신 믿겠어? 당신이요? 농담이야 농담. 깜짝 놀랬잖아요. 무슨 당신 나온 김에 우리 오늘 해리 불러서 저녁 먹고 들어갈까요? 큰아버님은요? 지갑 찾아둔 그 꼬마하고 같이 약속 있으신가봐? 잘 보낼걸 그랬나? 그 녀석 못 찾아오는거 아냐? 그 꼬마가 차를 거절했답니다. 집이 멀지 않으니 찾아오겠다고요. 왜요? 걱정되세요? 걱정되긴 뭐 찾아오겠지. 할아버지 오늘 아저씨도 또 뵙네요. 어머님. 네. 넌? 그때 다리 다치신건 괜찮으세요? 그래. 네 덕분에 다 나았어. 지 덕분은요. 그때 지가정 데려다주셔서 감사했어요. 아저씨 아니었음 지 부산까지 팔려갈뻔 했거든요. 김기서. 김기서. 그게 무슨 얘기야? 예. 그럴 일이 좀 있었습니다. 헌데. 넌 여기 웬일이냐? 어떤 분이 지를 초대해 주셔서 왔구먼요. 어? 아니 그럼 니가 그 꼬마. 아니 그 저 강순이란 녀석이냐? 아니. 이 꼬마. 지금 어떻게 하세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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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내가 왜 그래. 누가 알았겠어? 글쎄. 제 강순인가, 깡순인가 하는 애 아니니? 왜 또? 아니 왜 혜리 괴롭힌 날은 있잖아요. 아빠. 왜 쟤가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야? 아니 그 쟤가 큰아버님 지갑 찾아서 준 애기인가? 나 그냥 집에 갈래. 야. 어? 예. 야. 혜리야. 왜? 음식이 입에 안 맞냐? 지성애예요. 지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. 그래? 김비성. 얘 밥 좀 먹게 해 줘. 예. 그럴까요? 이봐요. 꼭 애 늙은이 식성이구나.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가 봐요. 시골 살 땐 산나물 한 가지로 밥 한 그릇을 뚝딱 헤치웠어요. 지가 산나물 요리는 좀 하거든요. 그래? 근데 저기. 엄마 아빠는 안 계시냐? 야. 그럼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? 엄마는 지가 백일 무렵에 나가셔서 안 들어오셨대요. 아유. 괜찮아. 그래. 그 후로 전혀 소식이 없고.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. 그럼 아빠는? 아빠는 지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. 교통사고로요. 태어나자마자? 야. 지가 태어났다는 소식 듣고. 집으로 병원으로 달려오다가. 저기. 그럼. 너 13살이라고 했지? 생일이 며칠이냐? 왜요? 할아버지도 사주 같은 거 보세요? 어? 아니야. 그냥 좀. 우리 할아버지도 사주 같은 거 잘 보셨는데. 할아버지라고? 할아버지가 계셨니? 야. 성질도 괴박하고 고집도 무지하게 센데요. 그래도. 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어요. 지금은. 돌아가셨지만요. 나 저기. 화장실 좀. 아이고. 회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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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왜 하필 그 계집애야? 왜 하필 꽝 숨기냐고. 아니. 걔가 큰아버지 지갑을 찾아줬잖아. 그래서 고마워서 그렇게 해서 저녁 투자에 한 거야. 그깟 지갑 찾아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? insign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